2월 서양 사상으로 서양윤리사상 동양사상에 우리 아시겠지만 1월 강의 들으신 분들은 보충에 보충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매년 양이 늘어요 근데 서양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교제가 개정되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커진 게 서양사상이거든요 지금 뒤에 메타윤리까지 붙이고 하다 보니까 예전 교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좀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최대한 그래서 다룰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했고 원문 지문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중략을 좀 줄여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어쨌든 이제 이게 늘 얘기하지만 한 80%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의 80%냐 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기 있는 교제를 1000페이지, 2000페이지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빠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들을 어디서 메우냐 하면 기출을 통해서 추가 지문들이 들어가게 되고 왜냐하면 기출이라서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기출 응용해서 이제 문제들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7, 8월 문제풀이까지 해서 거의 또 구시한 5% 정도를 만들어 놓고요 나머지 5% 찾아다니는 게 이제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는 이제 기본 해왔던 거 점검, 새로운 거 발굴 그래서 100%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100%를 딱 맞춰놓으면 사실상 적중이고 예상이고 다 되는 거죠 예전처럼, 예전 강사들이 하는 것처럼 문제를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건 어렵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출제가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이라는 공부를 놓고 보면 어쨌든 1, 2, 3, 4월에 1월에서 많은 것들을 섭렵을 해놓고 뒤로 나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달 한 달 지금 사실 1, 2월은 어선하거든요 1월도 그렇고 2월까지는 이제 합격, 불합격도 교차하고 마음 잡기도 좀 그렇고 근데 한편으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초수생들한테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학교도 이제 끝나가고 또 4학년이면 1, 2월은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완전히 뭔가를 임용해 모든 정보들을 다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방향을 딱 설정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2, 7, 8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2월달 한 달도 서양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지나갈 수도 있고요 기중에 따라 어떤 부분은 좀 길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할 거고요 뭐 보셔서 알겠지만 기출문제 보면 하여튼 세 가지 기둥이잖아요 서양 사상에서 그러니까 그 기둥들을 좀 잘 세워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첫 시간은 서양 윤리 사상이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교과서를 짜고 교과서의 인물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배치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배경 예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첫 장 서양 사상의 첫 장을 제가 정리해서 만든 자료들이죠 그래서 서양 윤리 사상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주제죠 조음과 오름 그렇죠 조음과 오름 조음이라 하면 우린 이 단어를 떠올리셔야 되고요 오름이라 하면 정의 또는 의무 보통 이거잖아요 왜 하냐 그러면 좋아서 하죠 왜 하냐 그러면 해야 하니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양 사상은 두 가지 흐름 속에서 배치되어 있어요 시대별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돼 있는데 대체로 이 주제를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 싸웠다고 표현하니까 그렇죠 논쟁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동양 사상에 비하면 좀 더 실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던 게 서양 사람들인 건 사실이죠 근대 이후에 특히 더 그랬고요 동양 사상은 확실히 관념적인 측면이 강했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실천의 개념 자체를 굉장히 다르게 보고 있었잖아요 이성적인 사고 수준 정도만 갖춰도 실천했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발동만 해도 실천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려고 이제 밖을 나서면 실천이라고 했고 각각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동양 사상에 연장이 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서양 사상가들은 어떠한 생각들을 한 이유는 결국 실천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그것에 주로 주목했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서양 사상가들의 특징은 이성이죠 우리가 이 행복이든 정이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밑바탕에는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 성리학자들까지 이어지는 성선에 대한 믿음 못지않게 서양에서는 우리 인간이 가진 이성의 자부심과 의무감 이것을 가지고 사실상 전개됐던 내용들이죠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명료해야 돼요 이성적인데 흐릿하고 신비적인 거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늘에다 뭘 빌고 이런 방식은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되죠 합리적이란 말은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양 사상 할 때도 동양 사상가에게 너무 언어적 일관성을 힘들게 찾지 마라 한 이유도 동양 사상보다는 서양 사상이 훨씬 합리적 그런 면에서 언어적 합리성 우리 하보마스까지 쭉 이어지겠지만 제대로 어떤 언어를 일관적으로 구사하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정합적으로 맞아야만이 어떤 학설로 인정받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서양 사상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권위적인 것을 탈피하죠 대체로 철학이 신학과 다른 점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신학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최대한 판단해보되 안 될 땐 어떡하죠? 신에게 맡기는 거죠 신의 권위를 그래서 철학과 신학이 서양 사상은 구분이 돼 있지만 동양 사상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구분이 애매하잖아요 신학 자체가 잘 성립하기가 어렵죠 애초에 자연이라는 어떤 큰 신보다 더 큰 우리가 기댈 곳은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거기에다 뭔가를 답을 구하진 않아요 순자뿐만 아니라 맹자든 공자든 노자 장자든 운명론에 이렇게 너무 빠져있진 않죠 그런 것들이 좀 차이고 시대적으로 역시 구분하죠 우리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 라인을 보면 시대로 딱 나눠지죠 고대 그리스의 상대주의와 보편주의 인물로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누가 보편주의고 누가 상대주의죠? 플라톤이 보편주의 아리스토 상대주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이러한 구분들이 출발이 시작되죠 헬레니즘 시대에 오면 이 주제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감각, 경험, 쾌락, 고통 이러한 것들이 더 주제가 되면서 서양사상의 개인주의가 정말 태동하게 되죠 서양사상이야말로 우리 개인주의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면 되지 남이 무슨 상관이 있어 개인주의라는 게 두 가지 방식이죠 하나는 쾌락주의 내가 즐겁고 잘 살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진 않죠 그러니까 오래 잃지 않게 방어형이죠 일종의 소극적이죠 소극적인 쾌락을 즐기고요 한편에서는 그것도 위험하다 생각해서 욕망의 크기를 거의 줄여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거 있죠 그걸 추구하죠 금욕주의적 측면 그게 에피크로스와 스토어로 나뉘어지죠 사실 그 경계점이 어떤 사람이 있다고 보면 이제 쾌락의 한 1 정도를 원하는 사람과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죠 0을 놓고 보면 쾌락을 1 정도 0.001이라도 좀 나은 게 나아 하는 사람들은 쾌락주의자라고 평가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돼도 좋으니 나중에 막 휘둘리고 못해가지고 힘들고 이런 것보단 나아 금욕주의 마이너스도 괜찮지만 너무 마이너스면 어떻죠 힘들잖아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최대한 욕망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러한 그리스와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을 고대 사상 고대 윤리 사상으로 묶어놓죠 우리가 시험 문제는 한 문제 내지는 또 한 문제 더 이렇게 정도 나오죠 인물이 많은 만큼 여기서 나오는 인물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였잖아요 주로 딱 눈에 띄죠 니코마커스 윤리학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봐도 책마다 좀 다르고 정리도 이상하고 시험 문제는 막상 어디 한켠에 이렇게 숨겨서 나오더라 그 숨겨서 나오는 것을 맞출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완벽히 알고 다른 건 뭘 나올까 발굴하는 사람들이 이제 맞추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을 아는 사람들은 기본을 맞추죠 또 그러니까 우리 공부라는 게 그래서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하면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에 눈을 두고 의외로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건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섞일 때 이때가 어려워요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단독으로 나올 때 할만하고 막 섞어서 가불병으로 해서 둘이 차이를 셋이 차이를 이런 형식의 문제가 어려워요 거기 소피스트까지 끼어들고 하면 앞부분이 어렵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워낙에 또 분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할만해요 헬레니즘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이 패턴이 정해져 있고 너무 어렵게 내진 않는다 대신에 왠지 뭐 별로 이쪽보다는 덜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방심하다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절대 낮춰봐서는 안 되고 중세시대에는 지금 한 4년째 5년째 안 나오고 보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 되나 막 생각을 하시는데 뭐 그런 식으로 다 빼버리면 뭐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을 열심히 이번 달 안에 저하고 하는 것만 잘 갖춰놓으시면 돼요 둘 사이에 차이가 잘 안 드러나는데 각 이 인물들이 얘기하는 항목별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은 있단 말이죠 특히 아키나스는 자연법 사상과 관련해서는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낼 게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좀 더 쉬어야 된다 생각한 것 같고 언제든지 올해 이제 올해는 이제 안 내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올해는 낼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올해 눈 크게 뜨고 봐야 되고요 역시 근데 두 문제가 이제 기본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네 사람이 다섯 사람이죠 크게 보면 그쵸 우리 휴 그리고 스피노자 칸트 그리고 벤단빌 다섯 명이기 때문에 이 중에 뭐 두 분 세 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블루 나오고 뭐 단독으로 칸트 같은 경우에는 막 단독으로 그냥 나오고 하니까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책에서도 아마 비중이 거의 반은 차지할 거예요 그쵸 워낙에 인물도 많고 한 얘기도 많고 중요하고 사실 우리가 전체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도덕윤리교사라고 하면 도덕 빼고 윤리를 가르칠 수 있으려면 사실 이 근대사상 근대윤리를 이해를 못하거나 잘 안 된다 그러면 일종의 이제 시험 자격은 갖춰도 시험 점수는 맞춰도 막상 학교 현장에서 내가 윤리교사로서 떳떳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험도 시험이지만 이 네 분의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그 현대까지 오는 윤리사상의 전부란 말이에요 논의할 수 있는 모든 우리가 교과교육론에도 흉과 칸트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되고 속속들이 파악하셔야 되고요 현대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화시켰어요 현대는 실존과 실용이라는 그러니까 근대까지의 이런 이성주의와 보편주의가 주류가 되어왔던 서양사상에서 현대화선 좀 이런 걸 좀 지어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두 가지 지역에서 배치되어 있죠 한쪽은 대륙의 실존주의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실용주의 그래서 실존주의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내 맘대로 이제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좀 우리 이렇게 하자고 몰아가지 맙시다 보편성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보통 뭐 100명 1000명 있으면 999명이 하면 한 명 정도는 따라오세요 이거 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 망했다 우리가 유럽이 그걸 깨야 된다 그래서 이성 대신에 이제 주체성을 얘기하고 그렇죠 실존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어떤 그냥 국민의 한 사람 뭐 민족의 어떤 한 구성원의 하나 이런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그게 실존이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게 실존주의 조금 어떻게 무겁고 어둡게 간다는 느낌을 준다면 실용주의는 뭐예요 어두운 데서 고민하지 말고 불 켜세요 불 켜고 어디가 문제입니까 문제인 걸 가져오세요 우리 같이 어? 의논하고 실험하고 관찰해서 문제점 하나하나 더 나은 걸로 어떻게 하자? 고쳐나가자 개선이잖아요 개선 그리고 하나의 진리가 확정되면 그 진리를 갖다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보편성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계속 더 나은 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진보하고 성장해야 되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은 게 있으면 그 자리를 언제든지 내놔야 한다 그걸 창피해하지 말고 그거를 힘들어하지 말고 더 좋은 게 나오는데 같이 누릴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두려워하느냐 이제 이러한 입장이 되는 거죠 현대 윤리는 그 두 가지 틀이 있고요 옛날 이제 구교과서에는 이제 덕윤리학과 배려윤리가 들어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서양사상 영역보다는 교과 교육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물들 보면 뭐 실존주의는 좀 많아요 사실 누굴 빼기가 가장 애매하죠 네 명이지만 그래서 주로 나왔던 것은 그동안 사르트르 하이데고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키에르 케고르나 야스퍼스 역시 뭐 낼만한 또 자기만의 하나씩은 주제는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에 그런거 잘 체크하셔야 되고 이제 실용주의는 듀위 제임스 퍼스 세 사람인데 듀위 한 사람 가지고 보통 내다가 지금 문제가 좀 고갈이 되어 가지고 또 내기가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그쵸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못 낼 게 아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낼 만한 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러한 시대적 구분이 있고요 다시 이제 특징으로 한번 살펴보면 역시나 동서양 우리 윤리라는 것의 출발은 인간 본성이에요 지금이야 윤리의 범위가 응용윤리 보시면 알겠지만 범위가 넓어졌지만 결국 인간에 대한 논의죠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 중에서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할까 이런 것들이 윤리의 주요 주제인데 이러한 인간 본성의 이해를 크게 서양 사상에서 두 가지의 라인으로 전개되어 왔죠 하나는 이성을 중시하고 모든 것은 이성의 명령에 따라야 하고 그것은 결국 의무와 금욕을 불러온다 이러한 흐름에 하나의 입장이 있죠 대표자는 뭐예요? 플라톤부터 시작된 거죠 더 위로 보면 소크라테스 그쵸? 소크라테스 더하기 플라톤 둘이 사실상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게 플라톤 아니었으면 소크라테스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는 플라톤이 다 그 화자처럼 아니 뭐죠? 그 소크라테스를 데려다가 자기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경험을 중시하고 쾌락과 고통 그리고 감정과 욕구의 측면에서 우리의 인간 본성을 주로 이해하려고 했던 입장에 선두주자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렇죠? 이게 에피크로스를 거쳐서 근대에 와서 흄에서 다시 재정립이 되죠 흄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의 기주가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쉽게 받아들여지는 윤리사상이 공리주의가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거를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은 이해하려면 벌써 우리 글자도 들어가야 되고 뭔가 논의가 필요한데 감정에서 오는 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못 받아들이니까 그걸 시인의 감정 부인의 감정 흉은 얘기했잖아요 딱 얘기해 어 알겠어 이거죠 뭔지 근데 어떻게 알아 그러면 설명하기 일일이 어렵지만 인정해 그건 옳은 거죠 좋은 거고 그걸 이제 각 개인의 처음에는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건 사회적인 감정이야 다 그렇게 느끼더라고 여기서 공리주의가 나온 거죠 해보면 다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른 사람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논의하는 걸 그전에는 꺼려했죠 근데 원조를 찾아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다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이코마코스 윤리학을 조금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공리주의나 휴메 얘기들이 나올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의 제자 이 보편주의자들의 제작이고 이성주의자의 제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진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가면 다시 좀 그리워하죠 내가 감각적, 쾌락적, 경험주의자의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성 앞에는 못 이기고 이성에 따른 완전한 활동만이 행복이야 이 얘기를 나중에 결론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간에 보완제가 되는 거죠 완전한 평행선이라기보다는 보완이 된다 그리고 다양한 도덕적 기준을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의 요소들이 되는 거죠 쾌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법칙이다, 도덕법칙이다 또는 어떤 품성을 갖추는 거다 또는 배려라, 현대와서는 그리고 실존주의는 결단,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다 그리고 개인의 행복에 대한 논의가 참 많이 거의 모든 칸트도 역시 행복을 얘기할 정도인데 칸트 정도를 제외하고 우리 시험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결론을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왜 우리 이거 왜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랬어요 행복해지려고 궁극적 목적을 추적해보고 해봐도 결국에는 행복이구나 그 자체로 완전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느껴지느냐 정신적, 주로 정신적인 측면에 그걸 쾌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정신적 안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했던 게 아까 얘기한 스토아 에피크로스 그분들이 또 행복 쪽에서는 원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의 행복을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윤리 동양사상과 자꾸 비교하는 동양사상은 굉장히 개인의 어떤 도덕성을 중시하거나 각자 살자 이런 측면도 있지만 제자백과가 등장한 그 배경을 보면 나라 걱정이에요 다 사람들 걱정하고 그렇죠 자기도 문제지만 이렇게 가다 다 죽어 하는 걱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사이에 완벽한 분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서양 사상가들은 특히나 이 개인의 행복을 많이 얘기하면서도 사회적 윤리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논의 또한 빼놓지 않고 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책 서양 주로 서양 사회 정치 사상이죠 어제까지 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쭉 보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개인주의자라는 없구나 따지고 보면 개인주의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공동체 사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 사회를 크게 볼 거냐 작게 볼 거냐지 그 사회가 좋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그것은 그 누구도 한마디 이상 안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준비할 게 참 많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서양 분명을 형성하면서 이제 합리적인 사고가 정착하게 되고 서양 사상의 어떤 이미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예전 전에는 저도 이제 대학 다닌 시절에는 서양 사상, 동양 사상 전공했으니까 서양 사상 이제 전공하려고 하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동양 사상은 논리가 없어 비합리적이야, 비과학이야 그때는 사실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 막연하게 동양 사상을 잘 몰랐으니까요 그냥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고 근데 서양 사상가들은 어쨌든 이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건 이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일관돼야 되고 그것이 설명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뭐 아리소텔레스 이래의 전통이고 그리고 항상 어떤 정신적인 지침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 동양도 사실은 철학 사상이 문명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서양 사상에서는 항상 철학이 앞서 나가면서 뭔가 문화의 변동을 이끌어 왔다라는 거죠 그런 면들에서 보면 요즘에는 우리가 서양 사상이든 철학이든 윤리든 사회에서 우리가 이끌어 가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많은 걸 해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문제고 그 다음에 현대사회의 핵심 문제 보면 뭐겠어요? 삶의 의미를 찾는 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은 뭘까? 어떻게 살 건가? 그리고 삶의 목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 것인가 세 번째는 뭐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요즘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점점 많은 것들을 이제 뭔가 우리가 답을 의존할 것들이 늘어나잖아요 정보화 시대라는 건 되게 마음 편하고 뭔가 헤매지 않을 때는 좋은데 어느 때 보면 내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항상 무언가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요즘 뭐 AI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교사가 되시면 이제 시험 합격하고 나면 아마 그 문제가 이제 딱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이제 큰 문제가 될 거예요 AI와 관련된 거 현대사회에서 이제 이전까지 다뤄주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이번에 교과서가 개편되면 이제 그 부분들이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 윤리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현대사회도 많이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학생들하고 세대 차이가 거의 없거나 좀 있어도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다른 윤리를 가르치셔야 되는 상황이 인간의 윤리 이상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동서양 구분이 없잖아요 우리 현대사회라는 건 동양사상 얘기할 때도 우리가 동양은 근대 이후로 사상이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잖아요 교과서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따라잡으려면 여기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대사회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응용윤리 부분이 늘어나긴 늘어나야 돼요 시험에서도 그래야 우리가 관심을 갖죠 관심을 갖고 교과서도 아마 그렇게 애편이 되기를 기대하는데 현대사회의 윤리잖아요 그렇죠? 저 과목 명사 잘 지은 거죠 윤리라는 거 과거의 거 윤리와 화상이란 과목 살아있으면 거기서 하면 되는 거고 철저하게 그거는 그러니까 철학사의 느낌이 나게 해도 상관없지만 현대사회의 윤리라는 건 완전 정말 생활과 윤리보다 좀 더 더 현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기대만큼 나올지 모르겠어요 우리 쓰시는 선생님들이 현대인들이 아닐 것 같아서 현대인들이 많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태어나기는 현대에 태어나도 이게 생각이 현대적이지 않으면 힘들죠 그 다음에 헬레리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우리 두 가지 서양 윤리사상의 양대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데 시험도 시험이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머릿속에 놓고서 이 사람 이 인물들을 배치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헬레니즘 하면 우리 고대 그리스의 사상이라고 이제 보통 번역은 아니어도 그냥 헬레니즘이 헬레니즘이죠 근데 어쨌든 이 시대에 고대 그리스의 찬란했던 문화 그 해양 무역도 발달하고 또 문화의 어떤 융성기고 자신이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아주 개방적이죠 그러니까 보통 폐쇄적인 나라 우리 조선 후기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왜 그래요 자신이 없으니까 들어오면 망할 것 같고 왠지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뺏길 것 같고 자신 있는 나라들은 외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먹고 살만 하고 하니까 문화가 융성해지는 이유가 그거죠 서양 문화였지만 우리 것으로 거쳐서 우리가 지금 더 잘하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건 참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이게 불과 한 30년 만에 이런 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굉장한 거죠 사실은 근데 어느 나라든 이 몇몇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 지키려고 막았을 때 본인들은 좋은데 나머지 이제 구성원들이 다 망가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운이 한참 좋은 시절에 여러분들은 조금 지금 나쁜 시절에 사시는 것 같고 저보다는 저는 하여튼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고 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많은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풍족하다는 느낌 덜 경쟁적이고 저희 때도 경쟁이 없진 않았지만 그 경쟁을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보다는 오히려 많았던 것 지금은 너무 경쟁이 이게 지면 큰일 난다 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저도 다음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죠 그래서 도시국가 그리고 도시국가라는 건 뭐예요 이 자유로운 분위기와 자연스러운 경쟁 그러니까 이 유럽사회가 근대 이후에 동양보다 앞서 나가는 건 특별한 운이 있기도 했겠지만 경쟁이죠 나라들이 작으니까 서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경쟁을 전쟁을 엄청나게 했죠 대신에 좀 그런 건 불행한 거죠 전쟁을 했지만 다 상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준이 근데 우리 동양의 경우는 한 나라가 너무 세버리니까 다른 나라들은 기죽어 있고 그 나라는 이제 방만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근대에 와서 서로 차이가 많이 나버린 거죠 그런 것들 문화사 시간으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고유한 문명들을 이때 형성하고 다방면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 경쟁이 되니까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 우리 시험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민주정치 그쵸? 아테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를 했다 이때 시민들이 아주 평등하지는 않았지만 꽤 앞서가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자연 철학이 발달하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인물들부터 시작해서 철학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과 논리가 키워드가 되는 거죠 이 시대에 그러면서 경험적인 다양성이 처음에 소피스트에 의해서 추구됐지만 나중에는 합리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플라톤에 의해서 플라톤이 그들을 제압하지는 못했지만 주류라는 것을 각인시켜줬죠 그러니까 소피스트가 주류가 아니라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이성과 보편을 추구하는 라인이 주류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는 우리 합리적인 사고와 논변 그 우리 플라톤의 대화 읽어보시면 그 시대에 그런 토론들을 하잖아요 논변들을 지금도 잘 안 되는 토론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사물과 인간의 본질의 탐구 본질이라는 건 뭐예요? 정이 내리는 거죠 인간이란 뭐냐? 세계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윤리란 뭐고 그런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실존주의자들은 질색을 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 전쟁에 소용돌이 휘말렸어 보편주의에 그리고 인간은 이래야 돼 그래서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제거하는 전쟁이잖아요 그 시대에 유대인 학살하고 이런 논리가 그거잖아요 그들은 인간이 아니야 뭐 이런 거잖아요 인간이 뭔데요 여러분 우리같이 생긴 사람 아리안족 규정해버리죠 그러한 위험한 생각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상대주의자들은 보편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했어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상대주의자들이 주류에서는 조금 밀려났을지 몰라도 반드시 보완제로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공리주의와 의무론을 놓고 보면 이제 전세가 역전된 거죠 공리주의가 사실상 주류가 왜냐하면 영국 미국이 나중에 패권을 장악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사실 뭐 실용주의 어디 가서 우리가 실용주의라는 얘기해서 어색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다룬 실용주의는 확실히 달라요 그냥 써먹을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문제 해결하는 게 실용주의다 그래서 인본주의 이성 행복 옳은 것들에 대한 탐구가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럼 헤브라이즘이라는 건 뭘까요 헤브라이즘은 우리 기독교 문명이죠 더 정확하게는 유대교 플러스 그리스도교 플러스 이슬람교까지 또 들어가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해서 유일신교들이죠 그래서 셋이 아주 비터지게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일신이니까 신은 하나인데 너도 하나라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출발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서는 신에 대한 믿음과 규율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근원적이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에 대한 사고에 익숙해요 그래서 그 근원은 어디에 찾아보고 찾아보고 해서 명령의 끝자락을 찾아보니 그분 유일신 모든 게 근원이 되죠 다만 나는 그분 1인 한 사람만 내 위에 그러니까 한 존재만 나의 위에 있고 나머지는 다 그분의 자식이거나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평등해 평등주의를 표방하죠 그리고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신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게 인정받으면 존엄한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 평등 이러한 입장들은 헤브라이즘에서 온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인 규칙 신이 내린 명령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일상에서 정해져 있는 건데 너 신의 명령을 어기다니 인간이 아니구나 또는 인간의 뭐를 어긴다? 의무 어겨버리는 것 그 의무론 그렇죠 의무론의 근원이 되는 게 바로 이 헤브라이즘이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입장이 서양 사상의 어떤 큰 흐름과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